자, 남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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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페르누라는 해안가 도시로 내려가겠습니다 네, 1시간 18분 걸리나요? 뭐야? 1시간 18분? 100km 좀 넘어? 러시아하고 다르구나? 아주 가까워 100km는 뭐 그냥 근처지 뭐 1시간 30분 걸리나요? 1시간 30분 걸리나요? 우리 이제 왔어, 페르나라는 페르나 페르나? 우리가 가기 전에 오늘은 여기서 일각하고 아, 페르누다, 페르누 페르나가 아니라 페르누 페르누? 3국 패키지 투어를 하면 응 탈린, 그 다음에 페르누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옆에 어디 어디를 가더라고 응 그래서 와본거야 응 여기가 이제 저거 넘어갖고 다나거든? 어... 휴양도시 같아? 휴양도시요? 응 자, 여기가 무엇이 있는지 공부를 좀 하고 5분만에 후따닥 찾아봤는데 에스토니아의 여름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름 도시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임시 휘정 여름에만 여 나오네 이렇구나 어우, 차가워 되게 차가워 올해도 차가워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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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변으로 가서 정박을 합시다 모래를 만져봤는데 모래도 차가워 안녕 여름에 다시 오는걸로 정박지 찾았어 여기 노트장하고도 가깝고 여기 저쪽은 아니지만 여기 강변이고 오늘 외식 저 식당 주차장이야 여기 내가 봤을 때 밥 먹으면서 물어보자 여기 자도 되냐고 에스토니아에서의 마지막 저녁 오늘의 정박지 이 정도는 훌륭합니다 자쿡 오리지널 비우 먼저 사쿡 오리지널 비우 치킨을 먹는데 2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되게 오래된 요트다 어디 내가 꿈만 꾸는 요트가 여기 있나 저 뭐 한 3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47피트 그 정도는 돼야 참 좋아하는 거 많으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캠핑카드 사전이 요트도 산다고 말하는 저 철없는 철부지 남자 요트는 정말 꿈이 있는 조석면을 따지면 이게 32피트짠인데 요 안에 침대하고 다 있어 화장실하고 삼평이랑 똑같아 갑시다 저를 위해서 열심히 찍어주시는 거 알겠는데 갈 길이 멉니다 가을이 지금 밑으로 너무 내려가서 빠르게 가을을 쫓아가야 돼 거기 있어? 바나탈리 한 14,000원 이건 오리지널 40도짜리 이거 하나 사야 되지 지금? 응 이거 이거 아쉽니까 돼있네 바나탈리 딱 그리꺼 여기는 크림이래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골라 그냥 일단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거를 커피에다가 살짝 잡고 초콜릿 그럼 와 좋다 에스토니아에서만 나오는 베리로 혹은 사과로 만든 와인 그지? 여기 포도가 안 나오니까 잘 7,000원이네 하나 이거 한 번 여긴 한 번 이렇게 살 거야 왜? 몇 %라고? 아트콜이? 21%? 대박인데 이거는 와인이 아니라 소주인데? 센 놈으로 이건? 포도 베리 오케이 2병 2병 아파쌈 바나탈리 에스토니아가 생각할 때 마셔야겠어 에스토니아 안녕 여보 이제 에스토니아로 왜? 아 근데 왜 취하지? 에스토니아에서 라트비아로 출발 네 라트비아 어떤 나라인지 우리 라트비아 왔어요? 여기 있지 아 이제 여기가 라트비아 써있지 오오 써있다 라트비아 라트비아 도착 여기는 에스토니아 저기는 라트비아 이런 것들이 국경선이 있었던 것 같아 저기도 있고 이렇게 국경이 아마 철조망이 있었을 거야 자 오른쪽 발은 에스토니아 왼쪽 발은 라트비아 하하하하 해봐 재밌어 여기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여기가 에스토니아 어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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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에스토니아 재밌었지 에스토니아 잠깐 살기 에스토니아 이제 라트비아 말을 배워야 되네 또 그러네 가우지안 내셔널파 구타이비아 성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탈린이 무기 60도였거든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북이 59도올까 여기가 한 9,53도 될거야 1도씩 내려가고 있어 인도도 1,2도씩 올라가고 있어 아하 성이야 그 우크라이나 우기 여기 사람들이 각별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지정학적으로 여기도 불안하거든 갑시다 처치 힐 교회 언덕이래 언덕이네 그냥 언덕이야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집안 가봐야지 오 저분 옷차림 반영 찍어도 되나 아까 조회해도 그러던데 사시는 거 아니야 어? 무슨 소리야? 차 타고 세계 속으로 해요 지금 와 뭔지 모르지만 빅 빅 박물관이야? 이 땅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나봐요 이렇게 살았대 여기가 지금 투다이다 여기 성 리가 쪽이고 이렇게 나가서 이태리까지 이태리까지 의자도 중세시대 의자 같아 고객님 오늘은 제가 공부를 안해와서 가이드를 못했습니다 나 찍어줘요 뭐야? 뭐라고? 이러고 있으라고? 가볼까? 성에 왔어 라티비아 프라이다 패슬 오빠 가보자 이건 가보자 다 왔어 와우 차 타고 세계 속으로 라티비아 투다이더 성에 왔습니다 우와 멋있다 진짜 시원하고 좋은데 네 다행투데 응 이렇게 생겼어 내려갈까? 내려갈까? 양궁도 해줘야지 돈 내는거야? 맞추면 뭐 주나? 그러면 우리 갑시다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 이거 누르지도 않고 싶다 왜? 오빠 한 번만 다시 하자 한 번만 다시 가 뭘 다시 해 안녕 저는 지금 라티비아의 투다의 성에 와있습니다 차 타고 세계 속으로 좋으세요? 창피합니다 왜요?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렇군요 저거 너무 위약감을 주는게 입마개 같은거 안하나? 응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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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무섭다 아 아 아따 스베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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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아닌거 같은데? 아따 아까 알려주신 분 복숲씨가 헬로가 뭐라고? 아니 그거 바이바이고 스베이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뭐라고? 발디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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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베이키 아따 발디어소 끝 스베이키 아따 발디어소 에스토니아어는 벌써 까먹었어 저거 뭐야? 사과? 사과야? 사과 같애 쟤 죽으면 되네 와 당신을 위해 사과를 따왔어 집에 가서 싹 까서 줄게요 응 그대를 위해 사과 하나를 따왔어 사과 발디어소 맞지? 발디어소 가라애리로 가라애리로 리가로 갑시다 라티리아 리가 리가 시계탑 리가 구조심 바닥은 돌 바닥은 돌 사람 많네 칼리는 아기자기였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안돼 응 일단 주차를 할 때 좀 시작할게 네 너무 어두워 에너지 절감하고 있잖아 너무 어두워 에너지 절감하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? 아아 코미디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아 아